새롭게 늙어가는 베이비붐, 58년 개띠로부터 발생하는 이 세력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노년층의 돌봄공간관리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확장되는 거겠죠, 당연히. 확장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거의 무한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가 있던데 네 가지 뭐예요? 나이 순으로 좀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MZ세대. 저는 조금 세게 표현했습니다만 저축 제로세대. 저축 제로세대. 저축 안 하나요? 무조축 세대라는 거죠. 저축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저축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과가 사실은 저축 제로, 당연히 제로일은 없겠죠. 당연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리하는 차원에서 저축도 할 텐데 문제는 기존 대비 이런 어떤 저축의 의향 혹은 축적의 자산 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형적인 가족 소비가 사라집니다. 실종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사실은 현역 인구의 소비나 생산의 패턴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산업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 부동산이 많은 화두가 된 이유도 뭐냐면 끊임없이 인구가 공급이 되면서 그들이 집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기간에 집값 증가율이 세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MZ는 저축이 제로예요. 부모 찬스 없으면 집을 사기가 쉽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만들면 팔리는 이런 식의 상상력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약간 과소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술도 좀 좋아하고 여행도 좀 당겨요. 이게 사실 20대 특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생애 미혼율이라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건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50세 시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애 미혼 이런 표현. 50세까지 결혼하자면 평생 비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50 이후에는 사실 결혼이 안 돼요. 8년 남았네. 반드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김 작가님 같은 유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니 저 결혼한다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20%가 조금 안 돼요. 한국이. 현재? 현재 기준입니다. 여성분들 거기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들 저축 제로 세대가 우리보다 더 빨리 등장했던 일본은 그럼 얼마냐. 일본은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죠. 30%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 아닌 남자예요? 남자가 30% 여자가 한 20% 정도 수준 됩니다. 결혼을 50세까지 못 한다고요? 그렇죠. 50세까지 안 하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50 이후 30년 40년을 가족이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비 패턴 완전히 달라지죠. 맞아요. 가족 소비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일본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벌써 20%를 육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서의 산업 패턴이 아닌 새로운 욕구, 새로운 지향들을 가지고 아마 움직일 텐데 우리의 소비시장, 기업들은 여기에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축 제로 세대가 갖는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별로 사실은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시장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70년대생이라고 봅니다. 저도 70년대생입니다만 70년대생이 유의미한 건 뭐냐면 이른바 X세대인 거예요. X세대가 사실은 뭐냐면 일단은 외환위기 때 사회에 진입을 한 경우가 많죠. 외환위기 이후에. 그래서 소득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력이 높아요. 우리가 60년대생하고 70년대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60년대생은 어쨌든 지금 퇴장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고학력과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생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75까지 나오거든요. 많이 줄어서 75%입니다만 60% 초반까지 올렸던 해가 바로 90년대예요. 바로 70년대생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인지 대학생이 된 거죠. 이렇게 우수인재들이 시장에 공급되다 보니까 산업 패턴도 달라져요. 아이러니컬하게 사실상 우리 제조업 중심들이 우리 IT다, 벤처다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이다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90년대 후반이에요. 바로 이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젊은 친구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되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우리 IT 강국으로서의 산업들을 열어져 친 거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50대 초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뭐냐면 50대는 거의 다 70년대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4세부터 54세 구간의 70년대생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생애소득이 정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60년대생보다 직장에서 밀려나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도 굉장히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에 60년대생하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실제 근로소득이 60년대생보다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죠. 왜냐하면 70년대생에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실 연령대가 됐어요. 그분들이 쌓았던 스톡을,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중년인데 돈 안 쓰는 중년이 지금까지 이미지였다면 70년대생부터는 구매력을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강력하게 가진 최초의 중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 MZ세대 후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보다 돈을 못 벌 첫 번째 세대들이거든요. 또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여기에 부모 세대 소득까지도 부드럽게 받을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 이슈 중에서 금융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상속 증여세 관련 이슈가 될 거예요. 결국 기존의 스톡들을 어떻게 플로우로 바꿔낼 거냐. 만약에 스톡이 돼버리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어떤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사실은 잘 안 굴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70년대생의 등장이 사실은 앞으로의 질서를 새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팁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집토끼라는 건데요. 집토끼. 결국 뭐냐면 이것도 삼각형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삼각형의 인구 필요합니다. 있을 때는 밑에가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만들면 팔리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역전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고객을 모십니다. 모객이라고 그러죠. 모객이 마케팅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장점. 바로 가격은 싼데 품질은 좋아요. 이런 바에 가성비 전략으로 산에서 뛰어다니는 우리 고객이 아닌 산토끼들을 설득하는, 소구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펼쳤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니라 가신비다, 가치소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뭐냐면 집에 들어온 토끼, 집토끼의 생애 전체에 걸쳐있는 구매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단절되면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모셔왔던 고객들이 없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데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고객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다, 많은 마켓클리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거든요. 데이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 안에서 고객들을 분류화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집토끼 안에서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은행이 알뜰품 팔잖아요. 신한은행이 배달에 팝니다. 왜 할까요?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 들어온 고객들한테 평생에 걸쳐있는 금융이 아니라 금융을 능가하는 다른 이종 산업이나 비즈니스까지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하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업 다각화와 관련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요.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어차피 전체적인 케파 자체가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내 시장이 안 되니까 해외 시장 해야 된다. 옛날 모델이에요. 해외조차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관념 상식들을 깨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산토끼론을 조금 버리고 이제는 집토끼론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베이비 부머죠. 말씀드린 소위 새롭게 늙어가는 그러면서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베이비 부머. 58년 개띠로부터 발생하는 이 세력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나 55년부터 75년 구간에 있는 20년 구간의 1700만 시장은 중년을 포함한 노년의 새로운 설계예요. 새로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분들이기 때문에 선전만 한다면 기대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70년대생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비층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쓸까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질서에 말로도 반항을 하고요. 몸으로도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X세대는 제가 그 세대라서 아는 건데요. 말로는 개겼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기성세대에 편입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이제 중년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가족 소비가 전제되어 있는 희생적인 어떤 소비 패턴들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그걸 깼던 첫 번째 세대가 70년대생이에요. X세대거든요. 90년대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별종인간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챙깁니다. 당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선배 세대들을 50대 되면 다 애들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실 지금 80대, 70대의 노년 생활자들이 빈곤한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네들 노후 관련한 비용들까지도 떼서 다 자녀 교육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녀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소득 수준이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불행이 도민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는 첫 번째가 70년대생이에요. 결국 자녀의 소위 교육비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세대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밑에도 소중하죠. 그러니까 많은 걸 쓸 텐데 그만큼 소중한 게 저의 노후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소비 패턴이나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느끼는 방식으로서의 소비라든가 혹은 결정권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노년층의 돌봄 공간 관리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확장되는 거겠죠, 당연히? 확장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거의 무한대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5년부터 75년 1,700만 봐도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소위 간병과 의료 파트, 특히나 우리가 이걸로 얘기해볼까요? 노후 마지막 집 어디서 할 거냐? 잠깐이면 생애 마지막 집은 어디로 하실까요? 집으로 하고 싶죠. 안 될 걸요? 집으로 하려면 돈 시장 많이 나가죠. 문제는 집에 못 계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아니면 그 서비스가 부과가 되는 굉장히 값비싼 시설. 결국 이게 편차를 이렇게 땡겨버리면요. 분명히 간병 시장, 의료 시장 굉장히 커집니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인데 그걸 공급하는 체계에는 지금 거의 시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10억씩 보증금 넣고 월 400, 500씩 내는 굉장히 고가의 VIP의 실버주택 있죠, 일부. 아니면 이쪽 끝에 있는 복지망 안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이에요. 중간에 깨어있는 이 시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마지막 집이라고 표현되는 시설들이 2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늙어갈 거거든요. 아플 거예요. 그러면 의료와 간병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시장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실버시장, 시니어 마켓에 공을 들이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일단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대기업이든 동네 학원이든 간에 이 간병과 관련돼 있는 공급체계에 뛰어드는 출사표들은요. 거의 매년 발생을 해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쪽 시장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저도 요양병원들 몇 군데 가봤는데 다 괜찮은 그 어깨에서 평이 괜찮은 곳인데도 내 부모님을 여기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긴 너무 뭔가 건강하고 낫게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다른 쪽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거의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쨌든 건강함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행 유지 정도?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또 특히나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 장기 요양보험하고가 진결이 돼 있다 보니까 복지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화를 다 시켜버리면 사실은 이게 또 빈부격차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거거든요. 돈 없는 분들은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1700만원과 같이 새로운 시장들. 결국 뭐냐 하면 건강하거나 구매력이거나 이 두 가지 조합을 넣은 집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방식도 지금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임대형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분양형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조금씩은 문호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초기 시장이다. 그런데 기대효과,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학교에서 집을 못 사는 청년분들 그리고 또 저축도 별로 안 하는 청년들이 어쨌든 소비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결국 청년들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청년들이 가져가야 될 상식적인 마인드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미래의 어떤 달콤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 청년 특유의 우리 헝거리 정신들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있어야 사회는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성장률은 1.7%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1.5가 될 거예요. 1.3이 될 거예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데 이 적은 확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소위 축적과 관련돼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는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있는 수요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사실은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 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현재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우리 휘발소비다, 가치소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 김밥 한 줄 먹더라도 커피는 만 원짜리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오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성세대 혹은 시장의 기업들도 이런 달라진 MZ세대들의 포인트들 그렇죠? 이런 식의 소구지점들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또 MZ세대분들 중에서는 사실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니트죠. 은둔형 애토리분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도 더 커질까요? 당연히 일본에서 이런 걸 우울산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가족이 결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이 공급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편익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구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구매력이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약화되고 결국은 기성세대 부모님한테 의탁하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중년의 캥구르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상은 당연히 또 새로운 공급체계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합니다만 이 소위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소비 욕구들은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시장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전에 결혼중개업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는 소위 새로운 욕구들을 풀어주는 시장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년의 캥구르도 마찬가지죠. 캥구르족도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화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어쩌면 같이 사는 이 가족 소비가 노년까지도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제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고독사라든가 이게 이미 굉장히 큰 시장이 됐죠. 특수청소비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식의 불행산업, 우울산업들도 어쨌든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